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달기 올려봅니다 새로운 품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가 들어왔죠 네 전에 어 얘가 없어서 제가 못 팔았는데요 네 아주 작은 아이가 들어왔는데 이쁩니다 제가 사진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얘는 수입 들어온 가이아 입니다 가이아 이정도 하면 10만원 정도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뿌리가 없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네 가이아 입니다 가이아 네 가이아는 6만원 입니다 아주 싸게 네 뿌리가 잘려서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수입 들어온거 어 가이아는 중간쯤 된거는 한 5.5cm 네 5.5cm 좀 큰거는 6cm 네 5.5 6cm 가이아는 몇개만 제가 들여봤습니다 네 근데 어 가이아 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이아 필이 예쁩니다 네 가이아 6만원 씩 입니다 다음은 노지 립스 8,000원 입니다 노지 립스는 어 제가 손에 이렇게 들면 작아요 한 4c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어 엄청 이뻐요 네 요렇게 노지 립스 제가 사진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네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근데 애가 완전 단단해요 그래서 네 노지 립스 네 이렇게 이쁩니다 네 로지 립스는 전에 뭐 3만원 짜리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아주 저렴하네 네 8,000원 씩에 들어왔습니다 한개 자 다음은 엄청 이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보리 에보니랍니다 아이보리 에보니 네 어 이렇게 한엽도 있구요 네 아이보리 에보니 뒤에는 수입이 들어온거라 뿌리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필은 아주 예뻐요 아이보리 에보니 저도 아이보리 에보니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쁘죠 네 얘는 한 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6cm 사이즈는 작지가 않네요 네 아이보리 에보니는 8,000원 씩 입니다 이def 애도 프리클 인데 애도 가운데가 심청이 비싸게 오므나 들면서 변이가 왔어요 헤어 나죠입장 네 이렇게 두개가 입장이 참 헤어 나게 생겼어요 네, 이런 필나는 애들은 구하기 힘듭니다. 환협이고요. 프리클이에요, 얘도. 얘도 10cm 가량 됩니다. 얘도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아주 특이한 애들이라 제가 키우려다가 판매방 올려봅니다. 네, 프리클 변이입니다. 얘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우리 집에 있는 프리클입니다. 프리클인데 얘는 심청이 필이 납니다. 네, 센티멘트는 10.5cm, 10cm 정도 됩니다. 금종자이죠. 금하고 교배하는 거의 아래에 보면 심청이하고 똑같습니다. 네, 비슷하죠. 키워가지고 굳히면 심청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언정해보니 슈퍼클로 이런 애들하고 교배를 했기 때문에 심청이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청이는 아닙니다. 네, 심청이하고 비슷하게 지금 크고 있어요. 얘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프리클입니다. 프리클입니다. 프리클. 금하고 교배하는 종류예요. 네, 프리클. 네,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언정해보니 1930입니다. 언정해보니 1930. 네, 드론지가 좀 돼서 뿌리가 다 났어요. 올려놓기만 하면 잘 삽니다. 네, 언정해보니 1930 뿌리도 다 나왔습니다. 10개에 3만원입니다. 네, 10개에 3만원. 다음, 네드마블. 네드마블. 네, 네드마블은 아직 뿌리가 안 보이네요. 스윗드론지가 좀 됐기는 됐는데요. 그래도 제가 잘 말려뒀습니다. 그럼 잘 살 겁니다. 네드마블은 센티미터가 한 6, 7cm 정도 됩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네요. 네드마블은 만원씩입니다. 다음,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 10만원인데 오늘 구입하시면 9만원에 드립니다. 카타르시스는 엄청 멋집니다. 자구도 지금 많이 달고 있네요. 이렇게 보세요. 네, 카타르시스인데 양쪽으로 자구가 있습니다. 엄청 크고요. 센티미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9cm도 있고 좀 작은 안은 18cm 좀 큰 안은 20cm도 있고요. 네, 카타르시스는 다 자구가 달려있습니다. 자, 보세요. 환협으로 되어 있고요. 다 뭐 자구가 막 사이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카타르시스. 얘도 자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자구가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자구가 다 있습니다. 자, 카타르시스는 10만원인데 9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얘는 백화입니다. 백화, 네. 백화 멋지죠? 네, 얘도 수입 들어온지가 돼서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네, 어, 뿌리 안 내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고 있답니다. 아, 저희 바구리에서도 잘 내려요, 뿌리가. 네, 백화 5만원씩입니다. 사이즈는 11cm예요. 어, 10cm 그럽니다. 백화 5개, 4개밖에 없습니다. 네, 백화 5만원. 다음, 초코별. 초코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초코별. 이렇게 벌써 뒤에서 3끼가 나오네요, 이렇게. 네, 초코별. 이쁘죠? 네, 초코별은 5개에 2만원입니다. 4개 안 남았어요. 네. 자, 다음에 얘는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 네. 베라가모 얘는 엄청 큰데요. 어, 전에도 제가 올렸다시피 어, 얘는 10만원, 얘네들은 8만원씩에 판매합니다. 큰 애는 15cm 넘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아이는, 네, 13.5cm, 네, 15.5cm, 13.5cm 그럽니다. 15.5cm 하나 있습니다. 10만원, 얘는 8만원, 베라가모. 다음에 보니입니다. 보니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둘레였어요. 8, 10.5cm, 한 세트만 있습니다. 보니 10개에 3만원입니다. 네, 한 세트하고 나머지는 어, 제가 키울게요. 한 세트 3만원만 판매합니다. 보니 엄청 예뻐졌죠? 색깔이. 보니 10개에 3만원. 네. 다음, 얘는 미소입니다. 미소는, 네, 아주 예쁘네요. 미소, 네, 물들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미소는 2만5천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6.5cm, 네, 6cm, 6.5cm 정도 됩니다. 미소, 2만5천원. 다음에 순정이입니다. 네, 순정이입니다. 네, 순정이입니다. 네, 순정이입니다. 전에 앙코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순정이가 이번에 들어온 애가 어, 순정이는 한 6.5cm, 7cm 정도 됩니다. 예뻐요, 아주. 어, 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순정이는 이렇게 한협이고요. 아주 예뻐요. 네, 순정이에 뿌리 나왔죠? 네, 뿌리가 잘 나왔네요.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쁩니다, 순정이에. 순정이는 3만원입니다. 네, 다음, 얘는 카르소입니다. 카르소인데 엄청 멋져요. 네, 카르소. 네, 보이시죠?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네, 뒤에도 한협이고, 네, 이번에 얘도 지금 뿌리가 다 들어왔어요. 나왔어요. 네, 수입 들어온 아인데, 어, 얘 뿌리가 다 내렸네요. 카르소도. 네, 어, 얘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네, 카르소는 2개에 3만원입니다. 센티미터가 8센치가 넘습니다. 네, 8센치가 넘어요. 카르소는 2개에 3만원. 그 다음에 체리장미. 어,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어, 굳어진 아이는 이렇게 예쁘네요. 네, 체리장미. 네, 체리장미. 체리장미는 1만원씩입니다. 아주 예쁘죠? 네. 체리장미 1만원. 다음, 누즈파우더. 누즈파우더도 이제 색, 이렇게 어,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누즈파우더 엄청 예쁘죠? 네. 뿌리가 다 나왔어요. 누즈파우더. 네. 누즈파우더가 엄청 예쁘죠? 네. 누즈파우더 2만 5천원입니다. 얘는, 어, 국화바이솔입니다. 국화바이솔 한몸땡입니다. 어, 이제 통째로 하부는 말고 뽑아서 보냅니다. 얘는 국화바이솔 3만원입니다. 전부 다 해서 3만원. 싸죠? 아주 엄청나게 많은 국화바이솔이에요. 네. 한몸땡이 3만원에 판매합니다. 하부는 안가고, 식물만 뽑아서 보냅니다. 국화바이솔 3만원. 다음, 체리장미입니다. 네. 우리 밭에도 지금 엄청나게 컸어요. 네. 이쁘게 10cm가량 됩니다. 체리장미는 가져올 때도 1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10만원씩 판매합니다. 네. 아주 멋져요. 보시죠? 네. 지금, 어, 밭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폭풍성장. 네. 체리닐. 네. 가져올 때 쪼끔했는데, 엄청 컸어요. 그래도 10만원씩 판매합니다. 체리닐 10만원. 다음, 얘는 모큐리에요. 모큐리. 네. 모큐리인데, 6cm 조금 넘습니다. 모큐리는 7만원씩 판매합니다. 네. 엄청 이쁘죠? 네. 모큐리 7만원. 다음은, 얘는 마왕이에요. 뚱땡이 마왕. 어, 마왕은 7.5cm. 5만원입니다. 엄청 이뻐요. 네. 마왕. 5만원짜리입니다. 자, 얘는 피델리오입니다. 엄청 이쁘죠? 센치미터가 12cm 가량 됩니다. 피델리오는 6만원에 판매합니다. 엄청 이쁘죠? 한 개밖에 없어요. 얘는 통통한 피델리오 한 개. 네. 다음은, 얘는 소간지라고 부릅니다. 소간지. 네. 9cm 정도 됩니다. 저희 밭에 하나는 더 작아요. 네. 큰 걸로 뽑아서 보냅니다. 소간지는 10만원입니다. 소간지 10만원. 얘는, 어, 네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네드 다이아몬드는, 어, 9.5cm입니다. 정확한 사이즈, 9.5cm. 네드 다이아몬드, 14만원입니다. 네. 아주 예쁘죠? 환협이고요. 완전 색깔, 밭에다가 묻어놨는데도 이런 색깔을 냅니다. 네드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예쁩니다. 네. 14만원입니다. 자, 얘는 마왕입니다. 네. 엄청 이쁘죠? 네. 우리 밭에서 커도 이 정도로 색깔을 냅니다. 얘는 9cm입니다. 네. 마왕, 얘는 6만원에 판매합니다. 6만원. 엄청, 어, 예뻐요. 네. 마왕, 6만원. 엄청 이쁘죠? 네. 통통해요. 한엽으로 되어있고요. 네. 마왕, 6만원. 다음, 얘도 마왕입니다. 엄청 이쁘죠? 네. 얘는, 얘도 거의 9cm 좀 넘어요. 네. 얘도 6만원. 어, 첫번째꺼. 두번째꺼. 네. 이렇게 첫번째, 두번째꺼 주시라고 하면 됩니다. 두개 다 6만원씩입니다. 다음, 마왕. 멋진 마왕이 있습니다. 한엽이고요. 완전 한엽인데, 마왕이 어마어마해 멋져요. 얘는, 물들으면 어마어마해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어, 12.5cm. 네. 커요. 얘는 8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마왕, 한엽, 마왕입니다. 엄청 멋져요. 한엽으로 통통하고요. 네. 네. 입장 보시면 합니다. 엄청나게 통통합니다. 네. 8만원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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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